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선 아이튠즈에서 아이튠즈 스토어를 클릭한 후 하단의 국가 정보를 홍콩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 스토어 메뉴에서 계정 생성을 클릭한 후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사용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그리고 보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란을 영어로 기입하신 후 마지막으로 생일을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불 방법을 기입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주저할 것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고요. 빌링 어드레스는 한국 주소를 적어도 무관합니다. 물론 모두 영어로 적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기입하셨으면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제대로 기입하셨다면 별다른 오류 메시지 없이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척 간단하죠? 이제 유료 게임에 받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시험삼아 받아볼까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임인 에어포트 매니아 앱을 받아보겠습니다. 바이 앱을 클릭하시면 메시지 창 하나가 뜨는데요. 다음 앱을 구매하기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메시지로 주저없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측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동기화를 하여 아이팟 터치로 전송하면 아이팟 터치에서 즐겁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앱톡 TV 영상 리뷰에서 많은 게임 앱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